스니어 헤드를 하나 둘 세 개 4개 4개를 갈아봤습니다. 마지막에 이거 쏘노 브론즈는 일단 해체만 해놓고 피는 내일 갈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게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래 피까지 이렇게 해체한 거는 20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. 너무 오래되가지고 이 러그 고무기 러그가 원래 이렇게 붙어있는데 위아래로 다 깨진거에요. 세월이 오래되가지고 그래서 새로 사긴 했는데 이렇게 새로 샀는데 15개가 모자라 이거는 컨트롤드 사운드 이걸로 내일 이렇게 다시 새로 샀습니다. 아하 과장님 요게 요게 지금 여기에 안 맞네 지금 보면 여기 까지 밖에 안 와요. 이 위로 위로 이렇게 더 와야 되는데 턱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네. 끝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. 아하 사이즈가 좀 작아. 띄워서 이제 새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것 때문에 남은 생각 또 갔다 왔네요. 20개. 20개를 다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. 아. 네 다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것도 고무 넣어도 같이 껴야돼요 이것도 스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봐야 돼 이게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도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기대를 맞추고 해 일단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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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